네. 오늘도 하프타임 변함없이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신 있게 130만 요정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길거리 갔을 때 주차해 주시는 분께서 이제 130만 요정 됐다고 너무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50만 요정까지 만들어주시기 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첫 번째 뉴스는 여기 저 130만 3136명이라고 이 3136분은 우리 권 앵커님께서 만들어주실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키극히 하면 욕먹습니다. 우리 시사 프로 전체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만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시죠. 달려봅시다. 자꾸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죠 앵커님. 한 발 빼면 안 됩니다. 제가 달려보겠다는 마음인데 부끄러워서. 알겠습니다. 하프타임 코너에서 몇 번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이거 영상 사실 경찰이 올린 사람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했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당시 수사 근거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발 내용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었으나 공직선거법 82조 8의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여기에 디페이크 영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 의뢰로 이 영상의 디페이크 여부를 검토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디페이크가 아닌 진짜 실제 영상으로 결론이 나왔고 국수본이 서울경찰청에 이 결과를 보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적극적으로 이거 디페이크가 아니다라고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를 국가수사본부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 낭비 인력만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 장비도 쓰셨을 것 같은데 디페이크라는 정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진짜 행동하는 것처럼 해서 유튜브에 보면 정말 디페이크가 돌아다닐 때가 딱 있어요. 무슨 금융사기 칠려는 사람들도 디페이크를 하고 왜냐하면 어떤 유명한 금융인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느 어느 통장 번호로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걸 디페이크를 해서 큰 범죄거든요. 그거 잡아내라고 디페이크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요. 그런데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은 이거는 제목 자체가 가상으로 꾸며보니고 디페이크처럼 컴퓨터 이용해서 윤 대통령이 안 한 말을 막 이렇게 디페이크를 한 것이 아니고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말을 또박또박 짜깁기 짜깁기 짜깁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국가수사본부에 보내서 디페이크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디페이크라고 고민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보냈으니까 국가수사본부는 당연히 이건 디페이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이게 참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아니 그럼 국가수사본부가 이걸 디페이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디페이크 아닙니다라고 통보를 했을 거예요. 이 경향신문 기사를 미뤄보면 그러면 디페이크가 아니라고 왔으면 또 의뢰를 했으면 왔잖아요. 그럼 발표를 디페이크가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발표한 건 기억이 없어요. 또 디페이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국수본에서 서울경찰청에 왜 자꾸 디페이크로 알려지느냐 이렇게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는 책임 문제도 있고 의뢰를 받았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규정을 했는데 왜 자꾸 언론들은 디페이크로 자꾸 쓰니까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언론들은 왜 그랬을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첫날부터 제가 이거 터졌을 때 디페이크랑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건 그런데 제가 이 분야를 알아서 가 아니고 아주 단순한 개념이거든요. 디페이크는. 그런데 언론들 제목이 전부 무슨 대통령 디페이크 확산, 경찰 수사 착수, 대통령 등장한 디페이크 첫 적발, 윤 대통령 디페이크 이거를 왜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를 두고 경찰이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려다 보니 해당 영상이 디페이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나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디페이크 영상. 이 언론들은 디페이크로 규정을 해버린 거든요. 헤드라인에 인용도 썼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 인용 부호가 아니고 보니까 디페이크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까 분명한 건 경찰 쪽에서는 그걸 바로잡지 않았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언론도 왜 그렇게 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디페이크란 말 자체가 제목에 달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그 의심을 받기 충분하죠. 뭐냐 하면 모든 엄청나게 많은 언론이 디페이크라고 쫙 제목을 다니까 가만 놔둬도 괜찮네. 그리고 좀 수사하고 하려면 좀 심각하게 나가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건 경찰 관계자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백브리피나 이럴 때 디페이크란 용어를 썼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가짜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정정으로 이거 디페이크 아니고 짝입기 영상이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디페이크라고 대통령 디페이크 확산이라고 이렇게 쓰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런 인력 낭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어제 말씀을 못하셔서 제가 의중을 여쭤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성일종 국민의원 이 인재 육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해 비유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의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켰을 때 일본 작은 도시 청년 5명이 영국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정부에 장학금을 요청했고 법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게 되자 당시 국장이 금고문을 열어두고 나갔고 청년들은 금계를 갖고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 그중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의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설레다. 허검하는 인재 중에 왜 하필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했을까요? 이 인재 육성 전달식에서 장학금 전달식에서. 그 시사 프로그램 가끔 나가시죠? 네. 혹시 만나면 좀. 아 성일처. 제가 이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니 저도 제가 한 번 언제. 궁금하네. 물론 해명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금계를 훔쳐. 이건 제가 해명을 들은 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바인데. 금계를 훔쳐서까지 공부해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예를 들면서. 이제는 장학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라는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다. 동시에 사랑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살된 인물이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몇 가지 지표에서 경쟁국인 일본을 뛰어넘는 강국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식이다. 이게 이제 이 성연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선뜻 이해 난가요. 뭐냐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청년이 대단한 결심을 해서 금계 그리고 또 정부는 그거를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장학금을 줄 수 없으니까 막 굉장한 결단을 해서 아주 미담 아니에요. 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한테 한 일이 있는데 아주 미담인 사례를 꺼내가지고 왜 그쪽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쪽 지식의 밝은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왜 그쪽 이런 비유락이 적절한 인물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는데 하필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의 미담의 사례를 끄집어내서 이 장학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왜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분이 충남 서산 태양군 의원이잖아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우리바다 지키기 tf를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조금 제가 후쿠시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태안이면 태안 바로 앞바다 해양 생태계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때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후쿠시마 처리수로 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분인가요? 네. 굉장히 일본의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누구나 다양한 역사의식을 갖고 살 수는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전 지금도 답답한 게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받을 가능성이 큰 나라 중에 하나 큰 나라죠. 큰 나라 중에 하나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나라죠.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가 더 가까우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장 예민하고 가장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 국제 질서상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유를 못 막더라도 가장 예리하고 가장 어떤 정치된 논리로 그 논리를 펴놔서 일본을 압박해놔야 다음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걸로 인한 어떤 사고가 퍼졌을 때 그걸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적어도 이걸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에 대한 조항 단서는 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기는커녕 너무 침묵을 지키고 있죠. 계속해서 어떻게 그쪽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지가 잘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부에서는 정치부 기자들의 대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합의 다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셨습니다.